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식구 오렌지클라미 선배님이 카탈레나로 컴백을 하잖아요 오렌지클라미 선배님이 좀 카탈레죠 그렇죠 카탈레죠 그러면 카탈레나로 준비한 방 시작 레드 퍼스트 짠 볼지 볼지 그러면 홍보도 할게요 진사하는 카탈레나 춤추기 합시다 랩부터 시작! 카탈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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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리면 안 되죠? 아 잠깐만 그럴 거 같은데? 민영이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하세요 카탈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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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비교했어요 카탈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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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더인 것 같아요 아론쿤 카탈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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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백탈으로 카탈레나 카탈레나 레나 카탈레나 5,6,7 로우 카탈레나 심良 그만하세요 노력 많이 했네요 그쵸! 박수 박수 아마 오케아 선배님들이 좋아하실 거예요. 네. 노력해 주셔서. 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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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네. 지금까지 어마어마어마의 유진이었습니다. 둘이 시로 카탈레나 A lot of love and support and 띠어졌죠. 헤리 초이 Yeah, 카탈레나 카탈레나 많이 봐도 잘하면 돼.